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말씀으로 잔뜩 긴장한 눈망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치료도 받았습니다 만 3일 동안 굶기면서 만 3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작정한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 그것만큼 광야에서 헤맨다는 것이죠 잔뜩 긴장한 눈망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북상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예수 믿는 기회를 주십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환경이 안 좋은 대로 어느 처서에 있든지 간에 생각은 공평하거든요 결정도 공평하거든요 예수님 뜻이 긴박하면 긴박한 대로 예수님 뜻이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을 카이로스로 4시간을 삼아서 미루어서 가느냐 크로노스로 운명을 지배하면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공평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크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못 이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면 환경을 다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자꾸자꾸 커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가는 삶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정리해야 되겠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 결정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식물들은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덜 됐어도 후손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장기가 어떻게 됐죠 스플랑크니 좀 많이 예수님 장기와 신장과 피장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심정으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장 못하시는 것이 뭐냐 불쌍하면 다 해주세요 그럼 어느 때 불쌍함을 느끼느냐 마력수는 적은데 큰 거 시켰는데 끙끙대고 할 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핑계대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도전 받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누구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가 아니면 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도 제자요 관계도 제자기 때문에 한 것이죠 가이 레고신 아우토 호이 마테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입니다 호이 마테타이 그 제자들 애제자예요 애제자 그러니까 광위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열두 명을 뽑았잖아요 열두 제자는 구약 열두 족장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호이 정관사 죽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다 그래서 삼으신 거예요 인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정관사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격 주인공 노릇하고 남성이면서 열두 명이니까 복수죠 마테타입 정관사를 쫓아가요 뒤에 있는 명사는 정관사의 통치를 받아요 또 이렇게 살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믿음의 보완관계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정관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 채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면 네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엑스트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명사 죽격 남성 복수입니다 마테타입 제자들이 제자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어떻게 된 거죠 이만한 군중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봐라 그러면 고백에는 돈도 안 들어가고 심도 안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요 영이 비운이 말하는 결정권 그 결정권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상해 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보초요 주님이 마결정을 잘했다고 보상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적인 갈등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져요 초조함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그렇게 정해놨으면 보차지마 다 해줄게 이렇게 정해놨으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환경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죠 문장은 마테타이라고 그랬죠 원령은 마테테스 3단계에서 제자는 유래가 됐어요 3단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생활 밀착형으로 설교를 하죠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5병 이어 7병 이하 안에는 의식주가 다 있어요 의식주가 먹는 거 없이 영적인 일을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는 하셨지만 삶을 평민처럼 살아오셨잖아요 아주 평민처럼 엄마 마리아가 밥을 안 주면 배고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배고픔을 경험하세요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원형은 만다노 마테라는 어근의 수혈이 됐어요 만다노 한 번 어머니 혹은 마테 할머니 혹은 제자라는 동사 제2부정과고 제2부정과고 복수명령형 제자를 반복적으로 안 불러요 딱 한 번 불러요 불규칙하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제2부정과고 복수명령형이니까 한두 사람 불러 놓은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럼 불렀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올 100으로 못 사용해요 올 100으로 제2부정과고 분사 이제 한 번 불렀으면 제자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부정과고 분사니까 한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완료 수동태 분사 제자는 수동태로 시키는 거예요 어떤 뭐는 완료가 됐어요 제자가 수동태 분사입니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광의적으로 보면 열두 제자 교회 성도 목사 교회 성도 목사의 들의 제자 성도님들은 목사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기본 동사 마테오의 연장형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그렇죠 마테오 만다노 마테테스 어근이 이래요 연장형이니까 배우다 익히다 알다 살피다 연장형 제자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연장형이니까요 그런데 이 연장형인데 예수님의 스승이고 우리는 무조건 제자예요 그렇죠 스승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고전 헬러가 보니까 마음을 어떤 것에 기울이다 마음을 일단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향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준 오다에 향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만족이시니까요 아부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시킨 것을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하고 준비하다 습득하다 받아들이다 알림을 받다 이게 제자예요 첫째적인 조건은 수능해야 돼요 수능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하고 맞추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환경하고 맞췄어요 또 사정하고 맞췄어요 기분하고 맞췄어요 상처하고 맞췄어요 주님 제자가 안 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마귀 제자가 된 거죠 교회 안에 마귀 제자들이 많아요 입술은 암에 났는데 정신에선 노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습득하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영역에 순종하다 보면 습득이 되죠 습득이 되죠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만 하셨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계해 3천명 5천명이 거듭났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5천명은 먹였지만 거듭났다고는 기록을 안 해요 이 시대에 기도해서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지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격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일보다는 나의 풍요로움의 목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이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은 다 걱정하는데 걱정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 아멘 그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믿음 있는 분이고 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권위를 그죠 주님의 주권 자상을 그래서 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람을 맞춰서 알림을 받잖아 일어날 시간 됐다 늦으면 큰일 난다 늦으면 또 올뜩 뛰어가다가 구둑 고장이 난다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알림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으로 사역을 나눠줘요 너는 이쪽 가서 순교하고 이쪽 가서 순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극치가 순교 신앙인데 순교로 가면 걱정을 초월하죠 걱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다는 말씀이고요 어디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보텐 해민 텐 에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그 광야에서 어디서 이것만큼이 있겠습니까 이 광야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취격은 뭐예요 예배의 유익한 목적을 빼앗아 버리다 이게 광야예요 예배의 유익한 목적을 빼앗아 버리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욕심의 창고와 믿음의 창고인 신앙의 창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욕심의 창고를 기도로 채우려고 그러지 신앙의 믿음의 창고를 채워야 되는데 신앙의 믿음의 창고는 회개와 순종으로 채워져 나갑니다 회개와 순종이 되어지면 거룩이 믿음의 창고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룩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하나님한테만 지고 다 이겨요 이기는 수단이 사랑이에요 이기는 수단이 사랑인데 사랑은 어떤 거예요 미래의 결과에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다 상금이 결정이 되어줬어요 이미요 사랑의 체질을 받겠으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 뜻을 내가 동일시 느껴지는 상태 예수님 울고 계시는 걸 보고 있는데 내가 화날 수는 없잖아요 광야는 앤 에레미야 앤 전지사 역격 명사 역격 여성 단수 광야는 여성형입니다 역격이니까 장소예요 여기서 장소는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이 광야면 풍요로운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이런 풍요로운 푸른 초장이면 이렇게만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만 이렇게 나오고 그죠 뼈쭉뼈쭉 온 것이 없어요 푸른 초장은 폭이 쑥쑥쑥 나와있어서 광야는 풀이 없잖아요 문장은 에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에레미야인데 4단계에서 유래됐어요 광야도 에레모호 에레모스 에레미야 그죠 에레미야 그죠 문법을 보면 동사 수동태 완료 분사 제일 부정과고 에레모스에서 에레모스 4단계 에레모스 황폐케하다 전멸시키다 파멸하다 파멸시키다 망하다 게시록 18장 17절 그러니까 광야는 망한 신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어도 안 돼요 심는 근원이 회개거든요 회개가 마음 바탕을 뒤집어 엎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메타노니아 메타 관계 전체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관계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고치다 관계를 바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요 뭘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데 믿음은 공간속에 없어요 믿음은 공간속에 있는 건 아네모네예요 종교적인 경향 공중권세를 잡은 귀신의 집 귀신의 요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네모네가 많이 들어와요 종교적인 경향이 예배 드렸어 갔다 왔어 이 종교적인 경향이에요 표뉴만은 뭐예요 은혜로 결정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 이 성령과 바람이라는 표뉴만은 은혜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은혜는 자문자답에서 나타나는 처방이 은혜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쭉 이렇게 갈 건데 나이가 몇 자리야 너 환경이 왜 그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예수 주식회사 천국 주식회사 바실레시아를 지금 50년 30년 중간 결산도 해줘도 아니고 중간 결산이 상여금 보너스거든요 너 그래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집 줘야지 그래 안 가질래요 나는 가난하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여러분 그러면서 아 나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오늘 죽는다면 뭐부터 할까 그죠 지금 여러분 핵이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고 코로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죽을 운명으로 결정 안 했으면 못 이겨요 운명을 라이나 천사가 죽음의 천사도 되고 생명의 천사도 되고 잉대하는 천사도 되어줘요 하나님이 칠천증에서 라이나 천사한테 영혼을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 정자에게 가서 서 있거라 라이나 천사가 사람 앞에는 됐고지만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뭡니까 상상력이 신앙이잖아요 내 자신을 내 영이 못 이기면 불신앙이에요 내 자신이 영이 못 이기면 영이 말하고 저 편의 마가 결정하는 거 어떻게 결정할 거냐 행동 결과 부사천명 또 티코스 어느 소속으로 갈 건가 그렇죠 내가 소속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니까 아내모네 세상에 그 풍조 종교적인 경향의 지배를 받아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면 괜찮은 거로 여기고 그런 거예요 신앙은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절대자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서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나 너 상금 많이 줄 거야 이러면 그거 한 가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면 한두 껏도 없이 들려져요 물어보면 금방 들려주시죠 그래서 사전적인 어원으로 가면 에레모스 형용사 명사 버려진 텅빈 황량한 장소송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아무튼 생각도 없어 복음도 없고 그럼 머릿속에 명고 날마다 멍만 때려요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보면서 판단하면서 같이 보놓고 거룩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렇죠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거룩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싸움의 도구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죠 신이신 예수님이 좋아하느냐 싫어느냐 좋아하는 건 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건 다 처방은 거룩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판단을 못해요 거룩은 그렇죠 악의 오수 악령이 두려우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요래야 악령이 싫어해요 요래야 마귀가 싫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끔씩 말씀해 드리잖아 그래야 그런 오다의 총성을 하면 마귀가 나를 슬슬슬슬슬 건드려서 이 황량한 들판인 영에다가 걱정 쓸쓸함 외로움 의심 근심 이런 걸 안 넣어줘요 그걸 안 넣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형식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아 우리 청장 타마도 충만하다고 예배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형형사로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포기한 그 다음에 황폐한 황무지 시험의 시기가 아닌 불순종의 시기 불순종 했으면 무조건 광야예요 그래서 문법은 다 했고요 그죠 고전 헬라우베까지 불러드리고 지나갑니다 신성한 곳을 더럽혀 예배자가 성서에서 유익한 것을 빼앗기다 버림받은 고독한 그 다음에 불리하다 뿔뿔이 흩어지다 그래서 귀신들의 거주지 신이 포기해 버린 땅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시험 착하게 들으면 신이 포기해서 버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간이 그런 것에서 유래가 돼서 광야 들 빈들 황량하다 황폐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더이 떡을 그죠 떡을 도수 도이 오스테 고르다 사이 배부르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황량한 들에서 이렇게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얻을 만큼 떡을 얻을 만큼 배부르게 이불이가 배부르게 얻을 만큼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오다를 내리면 할리아검은 다 방법을 주시는데 이제 환경에 아직 제자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훈련 받은 대로 응답이 나타나요 믿음대로 되라 넌 안 된다 쓰니까 안 되는 게 믿음 조금 된다는 게 믿음 기다리면 된다는 게 믿음 믿음은 현재 완료가 돼야 돼요 미래 완료가 되는 것이 현재 완료가 돼야 돼요 즉시 동질감을 가져가는 거 그렇죠 즉시 즉시 동질감을 가지지 못하니까 사탄이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건 내가 안 놔줘서 안 나가는 거는 그놈이 또 세서 그죠 그 악한 영이 세서 그죠 두 개 다 있는 사람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는 사람 있어요 현실의 무게는 귀신의 무게입니다 걱정의 무게는 귀신의 무게입니다 부정적인 무게입니다 안 된다는 무게입니다 된다고 하면 그만 확 문이 열려집니다 무슨 문이에요 영안의 문이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 자 떡합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떡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떡 환경적인 떡 그죠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아르토이 떡을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원형은 아르토스 어머니하고는 아이로 그죠 동사 기본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먹는 건 뭐예요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규칙적으로 먹어야 살아요 그죠 완료 수동태 이제 뭘 갖다 먹을 거를 평생 갖다 주는 분이 있어요 수동태니까 먹는 게 수동태이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다 주는 거 어떤 분 먹는 게 빌딩이에요 그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 신경 안 쓰라고 했으면 다른 거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신경을 쓰는데 다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죽었대야 자 그래서 완료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자 떡은 여러분 누가 줘야 돼요 어? 줘야 돼요 그럼 떡이 뭐예요 말씀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죠 그럼 이제 떡이라는 말은 시브리 성경 나슈아에서 이랬습니다 나슈아 들어 올리다 높이다 집어 올리다 데리고 올라가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나를 신분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부리는 영들이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수동태로 다 가지고 와요 어? 이게 다단계예요 어? 다 밑에서 내려와요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들어 올려주는 게 뭐냐 깨닫다 마태봉 24장 39절 시브리 성경 나슈아 들어 올리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로로 오니까 아르토스는 원령이고 아이로는 어머니 어근인데 아이로 어머니 어근에서 보면 들어 올리는 것이 나슈아라고 그랬잖아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 올려주면 마개보다 더 제의롭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마귀의 작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가난 마귀였구나 아 그 해결이 안 됐구나 무지무지하게 좋은 걸 갖고 왔는데 그 시간에 못 받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런데 성질만 나요 아직 성질만 나면 떡이 없어요 떡이 떡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 필요한 것들 깨닫다 받들다 마태봉 4장 6절 거두다 마가태 복음 15장 37절 옮겨놓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바위를 옮겨놓고 어떻겠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죠 떡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어근이에요 어떤 죽은 자 신앙이 죽은 자 시험 들은 자 상처받은 자 들어 올려줬으니까 방법을 알아요 옛날에 내가 오던 거네 딱 그렇죠 나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의 은혜를 받아 어쩌다 어쩌다가 그랬냐고 막 이래 가면서 그렇죠 내가 10년만 10년 전만 빨리 깨달았어도 난 재벌 됐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재벌은 이르기가 쉽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육신의 떡을 주면서 해야 되는 거죠 높이다 노감호 17장 13절 그래서 음식 빵 떡 양식 진설병 식사 상징은 뭐예요 구원 복음 천국 믿음 이게 떡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제자되고 하늘나라 상금 받으려는 게 먹는 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는 부부삼 신나게 하겠죠 왜냐 왜 물고기 앉아 보느냐고 예수님 조사장일 때 연봉을 1억으로 결정해갖고 한 달에 첨단식 딱 딱 줬으면 좋다라고 그랬을 텐데 성화기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정리정돈 안 시켜주시는 것을 성화기관이라고 그래요 왜요 거룩하면 안 싸워요 설득해야지 그러면서 도스토이 오스테 고르다 싸이 많은 떡이 만족시킬 정도의 많은 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도스토이 형사 지지사 주격 남성 복수 오스테만큼 고르다 싸이 만족시킬 만큼 직역은 의역은 배부를 만큼 배부르다 합니다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는 게 배부른 뭐예요 사건을 맞았어도 부정사로 과거서부터 능동태는 우리가 아려서 먹는 걸 배부른다고 그래요 배부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르타죠 코르타죠 고전 헬라우로 가보니까 코르토스라는 어머니 어그네 소리였습니다 동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수동태 제자들이 헌말은 부정사 과거 능동이지만 사전적인 언어는 제1부정과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배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동태 미래수동태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영적인 것을 생산해야 돼요 떨어졌으면 기도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기도를 안 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럼 미래를 생각해서 얼른 순종해야 되죠 그죠 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달콤한 냄새를 맙다 실컷 먹어 물리다 이것이 배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풀, 건초, 들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성은 말씀 그죠 말씀을 일단 먹어야 환경을 이기는 말씀이 들어오면서 묵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요 이 공간적인 믿음은 처방으로 나와요 처방의 믿음은 거룩이 동시에 행동으로 옮겨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이것이 안 되니까 행동화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싹 잔디 먹이다 치우다 만족하다 채우다 만족하다 배부르게하다 배부르다 뭐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어클론 토스톤 이런 무리가 이런 무리가 그죠 자 무리입니다 무리는 뭐라고 그랬죠 명사 목적의 남성 탄소 무리는 먹는 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요 먹는 걸 그죠 토스톤 이런 무리가 이렇다는 말은 형용사 지지사 목적격 남성 탄소네요 목적격 남성 탄소 이거는 원령은 토스톤스입니다 토스톤스라는 말은 호 플러스 아우토스예요 그 그렇게 그렇게 그 자신이 그렇게 그 자신이 정관사 호우니까요 그러면서 무리가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명사 목적격 남성 탄소 오클로스 오클로스는 고전 헬라가 보니까 불안정한 불안정 골칫거리 오합지졸 큰 수 가볍게 가볍게 무장한 군대 소화물 행렬 변덕스럽고 선동에 씹쓸리기 쉬운 이것이 무리예요 무리로 가면 제자가 못 돼요 그렇죠 이 무리가 시부려는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무리예요 그냥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어떻게 구원하고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였죠 본문 성경의 무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뭘 보고 알았죠 장소 그렇죠 장소 보고 알고 뭐보고 알았죠 가방 그렇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았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요 데가벌리라는 이방 땅 그 다음에 수피리시라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큰 가방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가방 그렇죠 네 이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례를 받으면 크게 받는다는 거죠 네 이방 분들은 그러니까 무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불안정해요 우리는 우아구 가구 우아구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네 자 그래서 무리 군중 백성 사람 모임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로 가는 것 같아요 34절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생선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 있다 지난 시간 일곱 개는 안식의 숫자라고 그랬죠 생선 두 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502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언약계라고 그랬죠 구약의 신명기 10장 5절의 언약계 신약의 시불에서 9장 4절과 9장 15절의 언약계 언약계는 뭐라고 그랬죠 식계명의 두 돌판 두 돌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두 마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본래 물고기 두 마리는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이제 5병 2여라는 거는 7병 2여라는 거 7병은 안식의 숫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일곱 광주리를 얻어요 꽉꽉 차갖고 가요 예배 시간에 꽉꽉 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어 마리 그죠 두어 마리 그죠 익디 디 아 그죠 지금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교제의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교제의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논의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기업으로 갖다 쓰다 동업자 이것이 교제잖아요 그럼 교제를 하려고 하면 정직한 영어로 회사의 사정을 내려야죠 우린 모두가 다 주식회사 천국이에요 우리 영원히 교회는 주식회사 공동체고 주식회사 우라노스 바실레시아 공동체고 교회는 우리 영원들은 주식회사 천국이고요 주식회사 예수고 그럼 주식을 발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주식을 금식으로 주식을 또 순종으로 주식을 회계로 주식을 사역으로 다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아서 수능을 하면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필요할 때 대박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팔아라 그래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생선 두 마리 아셨죠? 구약과 신약 구약의 돌판과 신약의 돌판 그렇죠 한번 복습을 합니다 모세가 치고 내려왔던 구약의 두 돌판은 황적갈색 가루가 160 가루가 1m 세로가 60cm 두께가 8cm 하나가 52.2kg 두 개를 붙으면 104kg이라고 했죠 104kg이라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기까지 메다 줬어요 메다 주고 거기서 조금 가지고 메고 내려오다가 여우수화를 부른 거예요 여우수화를 그래 여우수화가 왜 사랑을 받았어요? 눈만 봐도 읽어요 이렇게 착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네? 이렇게 뻗이다가 뒤지게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충청도 말로 뒤지게지만 표준 말은 죽게 그렇죠? 죽게 죽도록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렵게 만들어서 현재를 미래로 보내지 않고 현재를 지금 해결하는 걸 해결하고 그래요 현재는 과거가 쌓여서 쌓여진 상태를 현재라고 그래요 네? 그럼 과거에 해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죄는 강해져요 그치요? 강해지면 큰소리만 쳐요 공연이 무서우니까 그냥 여러분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큰소리만 하나도 안 쳐요 이제 두 생선 두 생선 불러드립니다 익디 디 온 익디스 에소엘이 됐어요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시면 펼쳐져 있다 이것이 본래 헬라우 원전의 언어의 뜻은 이런 것인데 상징성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성경에선 먹는 거를 상징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었을 때 일곱 광주리가 남고 오병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어떻게 하면 질서정연에게 앉으면 그렇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런데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렇죠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이라기보다도 정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처방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리 말을 내주면 처방 내려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34절에는 그렇게 생선 두 마리가 있다고 보고를 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병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첫째 이제 땅에 앉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를 지킬 때 하세요 그 4천명이 곱박이 사하면 사사하는 16 만 6천명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를 하는데 그렇죠 바글바글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러면 질서를 안 지키면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면 서루가 먹는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려면 예수님께서 오다를 내리시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 질서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헛믿음으로 그냥 그냥 말아버리고 안 하시거든요 자 아나페세인 그렇죠 아나페세인 에피텐겐 그렇죠 땅에 앉게 하시고 그렇죠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는 건 뭐죠 겐은 명사 목적의 여성당수 땅은 여성형입니다 텐겐 그 방법으로 텐 정관사 목적의 여성당수 명사 목적의 여성당수 개는 뭐라고 했죠 개 씨와 비를 흡수하다 이게 땅이에요 그럼 땅은 뭐죠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편안하고 주시는 예수님도 편안해요 공중에 떠 있어 보세요 이건 뭐죠 영적인 자세 그렇죠 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떠 있고 교만에 떠 있고 의심에 떠 있고 이렇게 근심에 떠 있고 이렇게 떠 있어서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이제 그때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세요 축사 하늘을 울어보고 제가 늘 헌금기도 할 때 그 축사네요 잔송하리로다 땅에서 양식을 내신 마니아왕이신 추우리 하나님이여 연로개오 연로개오 한마디로 이게 연로개오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복잡하겠지만 아나페스의 안 땅에 앉히시고 앉게 하시고 그 땅에 그렇게 에피 그렇죠 전체 다 목적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에 맞춰야 앉아져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네 그럼 안 내려가고 안 앉으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져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죽었던 것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경험을 시키냐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피프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앉게 하시고 이것은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아나피프토는 앉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는 사건이야 동사는 혼자 길이길이 떠도 소용없는 거예요 부정사로 이제 정해놨어요 과거도 그렇게 정해놨는데 안 했어요 능동태예요 네가 복받으려면 스스로 해봐 이러는 거예요 수동태로 안 시켜요 하는 거 어? 뭐 일어서는 사람은 주지마 이런 뜻이거든요 네? 뭐 일어선 사람은 주지마 이런 뜻이거든요 네? 원형은 아나피프토 문정은 아나페세안 그치요 직역은 뭐예요? 위로 있는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다 그렇죠? 위에서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게 뭐예요? 생각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될걸? 이런 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네? 되나 봐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원형은 아나피프토 동사 제2부정과거니까 날마다 앉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앉히시는 거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순정도요 주님이 순정하는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명 안에 갇혀서 안 되는 거지 운명은 예수님이 관리하고 지배하고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그죠? 이게 퀴리오스잖아요 네? 안나 플러스 피프토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안나는 위로 위로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전체사 목적격 피프토는 뭐 이거예요? 동사 미완료 미래 제2부정과거 완료 완료 2인칭 단수 피프토 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사라지다 없어지다 그러니까 이 안제라는 건 뭐예요? 권신 걱정 원망 이런 게 다 사라져야 돼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교만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신을 해준다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기로 이쁜 짓을 하나 안 나 지금 예언을 좋게 내려갔어요 그럼 하늘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뭘 준다면 가다가 딱 거기서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죠?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 준비고 마음이 준비되면 몸이 준비가 되고 몸이 준비가 되면 행동이 준비가 되고 행동이 준비되면 환경을 준비시켜줘요 근데 우리는 마음 준비도 안 됐으면 입만 준비가 된 거예요 주시오 안 주시면 안 돼요 이 입만 준비가 됐어요 입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마음 몸 행동 이런 걸 다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격을 부모님이 그런 거 줬다고 해도 내가 필요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면 버려야 되죠 버리려고 노력하는 걸 회계라고 그래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걸 회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완전성으로 못하고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쓴맛나게 하고 진저리 쳐지게 하고 더럽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치시는 것이 게시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토는 뭐예요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위로 올려가려고 했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교만한 것이 그게 안 쳐놓은 거야 동사 미래 미완료 제2부정과가 완료 사건이에요 핍토가 사건이 미완료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 미래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 제2부정과가 완료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완료된 것도 있어요 완료 2인칭 단수니까 앉게 하는 것은 안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죠 4천명 1만 6천명을 다 앉혀야 되잖아요 아가범 6장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앉히라고 그래요 그죠 50명 앉아도 많잖아요 100명 앉아봐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 하나님이 축사해서 하늘에서 질서 정연에게 떨어지지 빵이 떡이 툭툭툭 떨어져 봐 맞아서 다 죽어 복도 여러분 너무한 겁을 많이지만 기절해서 죽어요 기절해서 안 믿어져서 자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어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박살나다 엎드리다 붕괴되다 망하다 멸망하다 아주 망하다 떨어지다 그래서 망해버리다 개시록 17장 10절 무능해지다 끝나다 실패하다 약해지다 그 다음에 죽다 고려전서 10장 8절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안개하다 안다 의지하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잔뜩 긴장한 눈망울 주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폭포수와 같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보따리를 안 갖고 왔어요 그 이방인들이 갖는 보따리가 있었잖아요 수피리스 수피리스 수피리스는 뭘로 했다고 그랬죠 왕골 그죠 갈대 갈대로 만들었는데 삼키다 술을 마시다 흡수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예수 믿은 분들이 많이 쓰리라고 봐요 많이 쓰리라고 봐요 왜냐 4천명이라는 것은 그때 숫자 4천명이지만 완전 숫자예요 이방인의 구원받을 완전 숫자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권한을 주어서 구원을 시키든지 성품이지만 성품이 좋은 대로 빨리 시키고 성품이 안 저면 권한을 무지무지게 해서 구원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로 부를 때 제2부정과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 탁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아가 제자로 부를 때 열 결이 소 소 스무 마린가 밭 갈면서 거기서 부를 때 집에 가서 부모한테 인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부자 농부였어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왜냐 인사하라고 하면 마음이 변질이 되죠요 그래서 콜링이나 응답이나 받을 때는 딴짓하지 말고 주님의 목적에 딱 꽉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 어떻게 되죠 영감을 두 배이나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잔뜩 긴장한 눈망울이 되어져서 긴장한다는 건 뭐죠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짓 하나 말씀 하나 눈빛 하나 놓치지 않고 꽉 이렇게 하니까 조롱조롱한 눈망울 유치원 애들이 막 쳐다보는 것처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기운 없어서 말도 오래 못해요 그냥 모여라 그리고 다 치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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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지 않으면 안 치료해주세요 폭주세요 폭주세요 유익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운전을 거루게 해요 믿음이 자기 기질이어면 망하거든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귀한 말씀 가만히 목상해보면 14장에 또 5병 열을 주고 15장에 또 7병 열을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생활밀척형 설교 생활밀척형 너 이거 해봐 이거 줄게 이렇게 해봐 이거 줄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관계 개선의 보상금으로 믿음을 주세요 환경 걸 다 갖다 놓질 못해요 지구가 좁아서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압축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필요할 때 일단 믿음으로 다 주시고 필요할 때 쓰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나 사이는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주님 죽음은 이제 인생의 종착지인데 주님이 오라고 오시는 날 아무 이 땅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날마다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생각은 머리가 빠개지기 아프고요 그러면 빠개지기 아파 여러분 주님은 해달라는 대로 어저간하면 해줘요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하니? 너무 기도를 세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 주셔서 주님 마음을 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늘 주님 마음이 제 안에 철철 넘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믿음이 조그만하게 있으면 세속적인 욕심 근심 걱정 그런 거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사단 지배권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놓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다 놓으면 어떡해 이거 붙잡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오늘 또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를 칠병 이어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남아서 예수님이 갖고 가는 거에 너희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정신에다가 안식이라는 걸 꽉꽉 채워준 거예요 걱정이 근심이 싹 떠나가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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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